원플러스원입니다. 뭐? 원플러스원? 난 그저 독소는 탄산수 한 병만 마시면 되는데 나더러 물뼈 채우려는 거 뭐야? 그 이 한 병은 제 여자 줄까? 왜 이런 고민을 나에게... 보관해드릴까요? 보관이요? GS25 나만의 냉장고 앱으로 증정품을 보관하세요. 내가 여기 보관하는 게 엄청 많거든? 여기 내 창고야, 여기 보관하는 거 많죠? 여기 내 창고야!